2004년부터 MMA 선수 생활을 해온 정두재 선수 베테랑인데요. 산전수전 다 겪은 정두재 선수인데. 개체 실패로 이제 감점이 주어지죠, 라운드마다. 역시 브로노 미란다 선수는 상당히 거칠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원래 스타일도 그런데 또 하나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겠네요. 브로노 미란다에게는 뭐 피니쉬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. 자 정두재가 이 부분을 좀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. 발랄한 로드걸의 표정과 함께 5분 3라운드 경기 그 첫 번째 1라운드 출발합니다. 터치글라브. 브로노 미란다 강력한 킹을 보여줍니다. 다시 한 번. 오우. 심상치 않은데요. 정두재 한 번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밀고 들어가는 정두재. 보여주려도 안 보여줍니다. 다시 한 번. 다시 한 번. 러킥. 밀고 들어가려는 정두재 하지만 타이밍이. 아 러킥. 간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오늘. 케이지를 넓게 쓰고 있는 브로노 미란다. 아 가드 올렸습니다. 다시 러킥. 아 러킥 지금 초반에 너무 많이 허용했습니다. 네 아 왼손. 네 카운터. 정두재 선수가 펀치 싸움을 하고 싶은데 그 거리를 주지 않습니다. 오우. 온라이트. 오우. 데미지 있습니다. 데미지 있습니다. 데미지 있습니다 정두재. 네. 네. 자 북쪽을 잡나요 북쪽. 아 북쪽. 아 길루틴. 아 뒤로 올리고 있는데요. 네. 각도를 안 만들어주는 정두재. 끌어내립니다. 브로노 미란다. 아 깊이 들어갔습니다. 깊이 먹고 있습니다. 아 정두재. 네. 네. 와. 브로노 미란다. 일방적인 인정이었습니다. 일방적이었어요. 아. 데미지가 어느 정도 있었고요. 네. 그 다음에. 아 길루틴 초크. 로우킥을 초반에 좀 너무 많이 허용을 했고. 좋습니다. 네. 펀치. 이 순간. 달려주는 순간. 되게 좋았습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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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 스피베이 세월. tery桜 두. 죽인. 시. 마술. 아. 플로그 섬. 참 많다. 간다.